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달리던 차량과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10대 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사 결과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08% 이상이었습니다. 경찰은 A양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